이번에는 키가 크고 마른 아들이 여성형 유방이 나타난다면 확인하여야 할 클리네펠터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남성이 추가적인 X염색체, 즉 47XXY의 핵형을 갖는 상태입니다. 즉 남성에서 X염색체가 하나 이상 존재하여 47XXY의 핵형을 보이는 X염색체가 하나 이상인 성염색체 이상 질환입니다. 48XXXY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변종입니다. 48XXXY, 49XXXXY 등과 같이 추가 X염색체를 가진 여러 변종이 있습니다. 추가 X염색체가 있으므로 클라인펠터 스펙트럼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48XXXY를 가진 사람은 47XXY 핵형을 가진 사람에 비해 더 심한 발달지연, 지적장애 및 신체 이상을 나타냅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남아 650명당 1명꼴의 빈도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합니다. 남성 성선기능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1942년 미국 의사 클라인펠터는 고환 이형성증과 여성형 유방의 증상을 보이는 9명의 남성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1959년에 이 질환의 원인이 성염색체 이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원인입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80에서 90%는 47XXY 핵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생식세포 형성 시, 즉 정자와 난자 형성 단계의 성염색체가 비분리된 것입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약 3분의 2는 어머니의 난자 비분리로 인해 발생하고, 3분의 1은 아버지의 정자 비분리로 인해 발생합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고령산모아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는 고령산모에서 난자 형성 단계에 염색체의 비분리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자 형성 과정에서도 성염색체의 비분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발생과 아버지의 연령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10에서 20%는 다양한 모자이크형입니다. 난자와 정자의 정상적인 수정 이후 체세포 분열 과정에 X 염색체의 비분리로 발생합니다. 일부 세포가 정상 핵형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자이크형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증상이 경미합니다. 정상 여성도 X 염색체가 2개이며, 하나의 X 염색체가 비활성화되어 하나의 X 염색체만 기능합니다. 정상 남성은 XY 염색체가 존재하지만 X 염색체가 2개인 클라인펠터 증후군에서 2개의 X 염색체 중 하나는 불활성화됩니다. 즉 2개의 X 염색체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에 있지만 하나는 불활성화되므로 정상 남성과 같이 XY 염색체가 기능할 것 같은데 여러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개의 X 염색체 중 하나가 비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핵심은 전체 X 염색체가 완전히 비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X 염색체에 위치하는 약 800개의 유전자 중 100개 이상의 유전자는 비활성화되지 않고 계속 기능합니다. 또한 비활성화되지 않고 계속 작동하는 X 염색체의 100여개의 유전자는 Y 염색체에도 존재합니다. 즉 성염색체인 XY 유전자 모드에서 100여개의 유전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 2개씩 즉 쌍으로 존재하고 기능합니다. X 염색체가 2개인 클라인펠터 증후군에서는 비활성화되지 않고 계속 작동하는 X 염색체의 100여개의 유전자가 1개가 아니라 2개가 있어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증상이 생깁니다. 샥스 유전자는 비활성화되지 않는 X 염색체와 Y 염색체에 모두 존재하는 100여개의 유전자 중 하나입니다. 즉 여성에서도 2개의 샥스 유전자가 기능하고 남성에서도 2개의 샥스 유전자가 기능합니다. 샥스 유전자는 성장과 뼈의 발달에 관여합니다. 샥스 유전자에 이상이 있으면 키와 뼈의 발달 이상을 보이는 질병이 생깁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에서 X 염색체가 2개 있으므로 총 3개의 샥스 유전자가 있습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증상 중 하나가 키가 큰 것인데 이는 샥스 유전자가 2개가 아니라 3개 있는 것과 연관됩니다. 또한 테스토스테론 부족으로 성장판이 늦게 닫혀 키가 클 수 있습니다. 샥스 유전자 이외에도 X 염색체의 여러 유전자는 X 비활성화를 피하며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증상 표현에 관여합니다. X 비활성화를 피하는 것으로 알려진 몇 가지 주요 유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AR 즉 안드로겐 리셉터 유전자. 주로 CAG 반복 서열의 길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발현의 변화는 여분의 X 염색체에 의해 영향을 받아 안드로겐 민감성과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TS 즉 스테로이드 설파타제, 스테로이드 대사에 관여하며 STS의 과발현은 호르몬 균형과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KDMOC 즉 라이신 디메칠레이즈 OC, 염색질 변형 및 유전자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EIF-ES3 단백질 합성 및 세포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하며 EIF-ES3의 과발현은 세포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PS-4X는 리보솜 기능과 단백질 합성의 중요한 유전자로 세포 성장과 기능에 잠재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IMPE1 세포의 기질 조절 및 조직 리모델링에 관여하며 과발현은 조직 발달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유전자들은 X불활성화를 피함으로 클라임펠터 증후군 환자에서 두 개의 X염색체 모두에서 활성 상태를 유지하여 과발현이 초래됩니다. 이러한 과발현은 정상적인 발달 및 생리적 과정을 방해하여 고환기능장애 및 성선기능저하증을 비롯한 클라임펠터 증후군과 관련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가 크고 마른 아들이 여성형 유방이 나타날 때 확인하여야 할 클리네펠터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클리네펠터 증후군이 무엇인지 역사적 고찰과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증상, 진단 그리고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영이었습니다. 임신영이었습니다. 임신영이었습니다.